구독, 좋아요, 네 나 오늘 CF 찍는다고 해서 어제 피부과도 갔다오고 하겠죠. 또 망하고 관리받고 일찍 잤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비비크림 바르고 라인 그리고 입술 바르고 눈썹 조금 그리고 다 하네요. 속눈썹만 안 붙이는 것 같은데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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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정말 너무 고마워요. 집에 가서 일기를 쓰면서도 웃음이 나더라고요.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계속 CF도 많이 찍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계속 계속 찾아와 주시고 다음 달에 또 오세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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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